오 렌즈 왜 이러지? 조명이? 응. 오늘 내가 옷을 이걸로 입어서 그런가? 응. 응. 오 CPU 사용량이 훨씬 내려갔네. 응. 근데. 잠깐만요. 조명을. 응. 이게 옷 색깔 때문에 그런건가? 응. 응. 오늘따라 약간. 그. 약간. 응. 그 빛이 좀 달라보이는데. 자. 일단은. 그 방송을 켰구요. 방송 켰고. 한번 좀 얘기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제가 집에 오자마자. 그. 방송을 바로 켠거라서. 잠깐만 좀 세팅을 좀 할게요. 음. 일단 오늘은요. 소품들이 좀 있어요. 소품들이 좀 있구요. 소품들이 좀 있구요. 내가. 살다살다 뭐 이런 소품까지만 준비해보는거는 진짜. 그. 되게. 이런 일 흔치 않거든요. 제가. 음. 이런 일 되게 흔치 않는데. 그. 할로윈의 역사. 소품이 있음 해가지고. 잠깐만요. 음. 흠. 사람 올 때까지 약간. 좀. 좀. 뭐냐. 켜놓고. 떼어놓고. 뭐 있으면 되겠네요. 음. 자. 좀. 이것 좀 꽂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뺐지. 음. 배터리 좀. 꽂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얘가. 집에 방금 왔기 때문에. 음. 자. 오늘. 음. 구조배터리. 음. 음. 여기다 꽂자 잠깐만요 자 여기다 한번 넣고 꽂을게요 여기다 꽂고 자 열고 자 대본이 있는데 잠깐만요 저 양말 좀 벗을게요 양말 좀 벗고 슉 나중에 갖다가 빼면 되니까 물어봐 사진은 사실 오늘은 하나밖에 없는데 흠 할로윈의 역사 흠 이걸로 오늘은 한번 좀 떠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기 뒤에 조명 색깔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음 옷을 좀 다른 걸로 입어야 되나 뭐 어쨌든 자 어쨌든 뭐 cpu 사용량도 뭐 많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뭐 방송하는데 무난하게 하겠네요 음 cpu 사용량이 전체를 그 팍 내려갔으니까 지금 이거 뭐 뭐냐 60프레임에다가 그 8000K 방송 켰는데 뭐 뭐 문제 없이 하겠네 음 자 그러면 어 자꾸 근데 오늘따라 여기 그 좀 신경이 쓰이네 잠깐만요 음 세팅을 좀 한번 바꿔 봐야지 인풋 다 자동인가 적용 아 화이트 밸런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어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응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응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오늘 소품을 준비를 했으니 뭐 컨텐츠 방송을 해야되겠네요 잠깐만 음 음 잠깐만 뭐 좀 확인 좀 할게요 확인을 어 어 어 진짜 drew instructions to 거 갱 뭐 리액션의 신 뭐 이런거 탐바그나를 하는구나 나는 뭐 show 전혀 그런거 없으니까 으 자 할로윈 이런 소품들이 있죠. 여기 뭐 led 손잡이 호박봉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안에 뭐 있는지는 한번 봐야겠다. 어? led 있는거야? 한번 켜보는걸로 아 건전지가 있어야되 어쩐지 딱 건전지 없는데 여기 한번 여기 건전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건전지 나면 나오는건지 트리플A 두개 있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거 트리플A 아니고 더블A구나 그건 못 넣겠다. 아니 내가 여기 트리플A 건조지가 많은 이유가 무선마우스 노트북에 있는 무선마우스 때문에 트리플A가 많은거였는데 그 못 넣게 생겼네요. 하여간 요즘은 막 이런 led 소품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뭐든 어떻게든 써먹기 위해서 그 자 이게 가방이야. 할로윈가방 호박가방이죠?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거고 자 그러고 그리고 소품이 또 이게 있어요. 음 할로윈의 역사 그리고 소품으로 분장하기 요거는 어디서 뜯는거니? 아 여기서 뜯는거구나. 음 여기서 뜯는걸로 오케이 자 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런거 있어. 한번 한번 이거를 그 요 요 여기 이걸로 해야되나? 음 이거 한번 묶어볼까요? 지금 음 어디 한번 여기가 코인건 맞는데 음 이렇게 하고 오 내가 머리가 크구나 뭐 이렇게 하는거래요. 머리띠 묶고 있구요. 눈을 위해서 너무 꽉 조이진 않을게요. 그냥 대충 좀 헐겁게 묶는걸로 할게요. 음 자 그리고 암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으면 암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으면 암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얹으면 이게 눈이 눌린다. 자 음 이거를 안되겠네 자 이거 다시 풀어 풀어가지고 자 아 아 이거 오늘 굉장히 많이 꼬이네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음 그냥 이렇게 하고 에이 그냥 코기 크 음 자 할로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대중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뭐 표기와 발음은 일본어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로윈이 그 좀 통용이 되고 있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한글에 그 외국어 표기 원칙은요. 할로윈이 아니라 할로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할로윈은 그 앵글로 섹슨족의 언어로 성인 세인트 흑 성인 세인트 를 뜻해요. 음 음 그렇고 그리고 음 모든 성인 대축일의 전야제 를 뜻하는 그 차원 차원에서 어 할로우스 이브닝 이라는 그 어원을 뜻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할로우스 이브닝 이라는 그 표현의 약자로 그래서 할로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할로윈이 됐고 음 왜 근데 이게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 전야제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그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음 원래 11월 1일은요. 가톨릭에서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는 그 기념일이 있어요. 이 모든 성인 대축일이 있는데 이제 원래 가톨릭에서는요. 성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모범이 되어 기려질 만한 성인들한테는 이 특별한 기념일이나 축일을 1년 365일 중에 좀 그 임의로 부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에는 뭐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해가지고 그 세례명이 마리아인 그 사람들의 영명축일이고요. 그리고 음 음 근데 이제 성모님은 축일이 좀 몇 개 있어요. 1월 1일이 대축일이 있고 8월 15일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 있고 아예 5월은 성모 성월이 있고 그리고 그 성모 성월이 있으며 이제 10월에는 묵주기도 성월이 있고 그리고 12월에는요 그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잉태 대축일이 있어요. 그리고 3월에는 그 동정마리아의 백필이신 성유셉 대축일이 있는데 성유셉 대축일의 경우는 만약에 성주간하고 겹치면 4월로 옮겨서 지내고요.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은 사실 성주간에 잘 겹치진 않아요. 보통 음 해강은 대축일이 있어요. 그렇고 음 음 자 하여간 그런 대축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대축일 근데 이제 그런 대축일 대축일들은 그 특정 성인들은 진짜 1년에 똑같은 날 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톨릭 성인이 365명만 있겠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순교 성인이 103명인데 그러니까 그 성인들의 대축일을 넣지 못하는 날짜들이 있어. 그 넣지 못하는 날짜에 그 뭐냐 아예 몰아가지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다른 성인들의 그 축일 을 한꺼번에 11월 1일로 모아서 모든 성인 대축일을 주는 거예요. 음 왜 11월 11월이냐 보통 11월은 음 사실 가톨릭 전리력에서 마지막 달이에요. 11월이 대림 시기가 이제 전리력으로 새해가 되고요. 그래서 음 대부분은 성인이 죽은 날을 기념을 하고 순교 성인들의 경우도 순교한 날을 기념을 해서 축일을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죽은 날은 그 성인이 천상에서 태어난 날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일이 알려지지 않거나 이 정해지지 않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1월 1일에 한꺼번에 묶어서 기념을 해요. 그게 모든 성인 대축일이고요. 그 전야제가 바로 이 헬로윈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음 이 헬로윈의 역사는 이제 고대 켈트족까지 올라가요. 그 켈트족이 진짜 고대의 그 유럽의 그 약간 그 일종의 유목민족? 근데 주 아시아에는 유목민족이 있지만 유럽에는요 정착 세대의 민족이에요. 정착한 민족인데 그 원래 정착하고 살아요. 그 정착을 하고 사는데 원래 그 서유럽족이 그니까 서북 서북 부위 유럽족이 켈트족이었고 동북 부위 유럽이 정확히 발퇴 쪽이 게르만족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제 로마 제국도 켈트족하고 게르만족을 이제 그 항상 그 상대하는 데 경계를 했었거든요. 켈트족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됐어. 그런데 게르만족 때문에 결국은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죠. 물론 게르만족 같은 경우는 켈트족과는 다르게 켈트족은 한때 로마시까지 공격을 했던 적이 있지만 게르만족의 경우는 훈족에 의해서 본래 살던 터전을 잃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넘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켈트족 켈트족은 근데 죽음과 유령을 찬양하는 이 삼하인 축제에서 이 이 헬로윈을 따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는 이 켈트족 축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보통 11월 초는 이 추분과 동지의 중간 시기로 그 겨울의 시작 정도 되는 그런 시기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24절기가 있죠. 24절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절기예요. 24절기 중에 입동이 11월 7일 정도 있고 로마에서도 11월 1일부터 이제 좀 약간 겨울로 가요. 이제 가톨릭에서 모든 성인 대축일이 원래는 5월 13일이었어요. 보통 한 5월 13일 정도로 잡는 이유는 그 시기가 부활 시기도 모두 끝나고 그 부활 시기가 끝나고 약간 그 성령 강림 막 그 뭐 성령 강림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성열대축일 뭐 이런 그 각종 이런 대축일이 겹쳐있을 때 그러니까 부활 시기가 끝나고 그냥 그 가톨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그 대축일을 지내는 그 주의를 순서대로 있다가 그래서 모든 성인 대축일이 그래서 5월 13일에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도 어서오세요. 음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근데 9세기 중반에요. 가톨릭 교황 그레고리오 4세가 이 모든 성인 대축일의 날짜를 11월 1일로 이동을 시켜요. 11월 1일로 이동을 시키는데 사실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있지 않아요. 뭐 교황청에 그 정확한 기록지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교황청에 들어갈 수 없죠. 저는 가톨릭 평신도인데 교황청에 만들은 못 들어가요. 추기경들도 아무나 못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번에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선 stroke 이제 교황 선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원래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건데 전 교황이었던 베네딕이 16세에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교황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거야. 그래서 예외 상황으로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 컨클라베라고 이 컨클라베라는 회의가 있는데 며칠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로 만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미사하고 기도를 하면서 교황을 선출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되면 성베드로 대성당의 딱 그 앞에 문을 딱 열고 이제 교황이 그 기존의 빨간색 그 기존의 약간 뭐냐 그 자주색 수단에서 이제 흰색 수단으로 바꿔 입고 나와요. 바꿔 입고 나와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교황의 첫 강복 뭐 이런 거 주고 이제 그렇게 해요. 막 계속 교황 즉위 미사 뭐 이런 거 따고 어쨌든 근데 이제 설득이 있는 추정으로는요. 이제 모든 성인 대축일 때문에 순례자들이 다 로마로 오는 거야. 그래서 로마시가 이 순례자들을 먹일 식량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돈 받고 팔았겠지만 그래서 교황은 추수가 끝나고 그냥 좀 추수 직후의 시기로 옮기자 그러면 식량이 좀 많이 풍부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그때로 한번 옮기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로 옮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황이 처음 날짜 옮겼을 때는요. 그때는 통신도 없었고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쉽게 적응 안 됐었는데 교황의 결정이 민간에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영국이에요. 영국은 그 이제 정복왕 윌리엄 1세가 그 잉글랜드를 그 정복을 할 때 교황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황이 지정한 그 모든 성인 대축의 날짜를 그 날짜로 지키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지. 다만 11월 1일은요. 이 막 프랑스 영국 막 이런데서 살던 그 켈트족이 전통적으로 유명한 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의미가 통해서 그 시기로 간 것 같아. 근데 켈트족이 살던 그 유럽족은요. 그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 아니에요. 1년을 겨울하고 여름으로만 나누고 그 중에서 1년이 겨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의 시작이 한 해의 시작인데 그 실제로 가톨릭도 전례력으로 겨울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원래 1월 1일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가톨릭의 전례력이 시작되는 날은요. 대림제일주일이에요. 그 대림제일주일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2월 25일 예수성탄 대축일로부터 4번째 전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림 시기를 총 주일을 4번을 지내요. 정확하게 4주를 지내는 게 아니고 주일 4번을 거치고 나서 예수성탄 대축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 되면 대림사주간은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면 대림사주일 딱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바로 예수성탄 대축일을 지내게 되죠. 그렇고 그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밤에 저승의 문이 열려서 이승으로 조상들은 물론 온갖 이상한 것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제가 이거를요. 제가 이거 묶으면요.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이게 약간 구조가 안 맞아. 제 눈하고. 이게 제 눈하고 구조가 안 맞아서 제가 좀 그 글씨가 더 흐릿하게 보여요. 안경에서도.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거를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이거 한번 네 안 할게요. 그래서 가톨릭이 전파가 되면서 이 헬로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요. 이 헬로윈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이거죠. 호박에 호박에 얼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이 호박을요. 밑에도 다 파요. 그 호박을 속을 다 걷어낸 다음에 단호박 속을 다 걷어낸 다음에 여기에 딱 얼굴을 그리고 얼굴을 파요 칼로 얼굴을 칼로 파고 뭐 이제 이런 걸 봤대죠. 이렇게 생겨요. 이런 얼굴을 생겼다고 쳐. 이거를 잭 오 랜턴이라고 하는데 음 잭 오 랜턴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거부당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이제 원래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처음에 호박을 안 했어요. 호박을 안 하고 순무를 갖고 시작했대요. 갈갈이 삼형제 박준영씨 생각하죠. 준비됐나요? 물을 주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그 막 물을 막 갈았던 적 있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그 개그콘서트에 그 그때 당시 있었던 개그맨들은 다 막 그 무관한 것 따라한다고 되게 그 위험하거든요. 그 앞니빨 때문에 박준영씨는 사실 그 갈갈이로 떴지만 응 막 갈갈이 응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순무가 생각보다 안 자라요. 몰라 우리나라였으면 물을 재배를 하니까 응 막 그 물을 뽁뽁 뽑아가지고 썼겠지만 미국에서는 호박이 잘 자라가지고 그래서 요 호박을 쓰게 된거에요. 헬로윈때 사실 그 술 마시고 파티하는 그런 전통은 남미에서 시작해요. 남미에서 시작해서 북미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이 됐구요. 원래 이게 좀 근데 이제 남미에서 남미에서 원래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 그 영혼들을 그 기리는 그런 의례가 있었는데 남미가 이 주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면서 남미는 이제 가톨릭 문화에 융화가 돼요. 가톨릭 문화가 융화가 되면서 이제 무덤에 가서 죽은 친구나 친지들을 기르면서 거기 가서 술상을 펴고 응 술을 막 퍼마시고 막 그렇게 노는 날이 된거야. 그리고 그게 북미로 전파가 된거야. 멕시코에서는요. 이 11월 1일을 죽은자의 날이라고 해서 원래 기르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근데 멕시코는요. 그 죽은자의 날을 기념하는게 그 10월 31일 그 전야제 하루만으로 지내지는 않구요. 그 11월 1일에 모든 성인 대축일이 있고 그리고 11월 2일이 그 세상의 모든 영혼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 위령들을 위한 그 기도가 있거든요. 11월이 그래서 위령 성원이에요. 11월 2일은 이제 위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역 그 이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합동 위령 미사를 지내요. 그래서 11월 2일은 합동 위령 미사를 지내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가위하고 설날에 또 합동 위령 미사를 하죠. 그렇구요. 근데 멕시코에서는요. 어린이들이 분장을 하고 이웃집을 막 돌아다녀요. 하는데 서로 어 해피 할로윈 해피 할로윈 뭐 이렇게 인사만 하고 막 트릭몰트릭 하면서 과자 주세요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대중이 생각하는 막 그 막 사탕 과자 돌리고 막 이런 그 할로윈 데이의 모습은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이게 교육이 무섭다고 교육이 무섭다고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영어학원이 그 헬로윈데이를 그 기념을 하게 돼요. 이제 요즘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다니는 그 영어학원들 입시 위주의 학원 말고 진짜 그 원어민 강사들을 막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은 이제 전부 이게 할로윈데이 문화가 있어요. 할로윈데이 문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 현재는 이제 할로윈의 핑계로 이런 커스텀 플레이 커스텀 플레이 파티다 행사 이런 거를 즐기는 모습 이고요. 가끔 이제 뭐 서양 전체의 기념비적인 인명이 쩌리다. 그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 할로윈데이가 너무 이제 서구적인 것만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여론하고 긍정적인 여론이 테리블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막 너무 미국적이라는 이유로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일랜드에서 기념하는 그런 문화 자체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 그런 유럽에서는요. 21세기의 그런 동아시아권에서 수용하는 그런 할로윈데이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파티의 기원 미국에서 온 거죠. 미국에서 온 거고 음 저도 이 할로윈데이를요. 어릴 때 뭐 영어 관련해서 뭘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이제 그때 아일랜드를 통해서 할로윈 이라는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참고로 미국 대통령들 중에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들 중에 유일하게 아일랜드 출신 이민 가정 가정 에서 자라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 에프 케네디만 막 그 뭐냐 다른 미국 대통령들은 개신교 신자인데 존 에프 케네디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렇고 그게 이제 상업화되고 노류화가 된 거고요. 이게 각종 미디어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영어교육 비디오 이런데서 헬로윈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보통 코스프레 하면요. 악마라든지 괴물이라든지 아니면 마녀라든지 이런 등등 좀 사악해 보이는 존재로 코스프레를 하고 여러 짓들을 원장을 해요. 막 이런 뭐 과자 같은 거 담을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담을 가방을 만들고 막 방문을 한다. 그래서 똑똑똑 그래서 문 열면 트릭 워 트윗 트윗 뭐냐 트릭 워 트윗 하면 트윗 속임수 속임수를 당하지 않을 거면 트윗 한 턱 쏴라 그런 뜻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은 가정집 위주로 잘 방문을 하고 가게는 안 가요. 물론 일본 대도시에서는 아예 가게들이 옛다 하려고 준비를 해놓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북미권이나 유럽권에서도 귀찮은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민자들은 헬로윈 문화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로윈데이를 지내는 집들은 문 앞에 이 잭고 랜턴을 틀어놔요. 문 앞에 잭고 랜턴을 틀어놓으면 그 그 집들을 찾아서 가서 이거 가방 들고 트리크 워 트윗 하면 돼요. 자 어린이들이 막 트리크 워 트윗 이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데 의외로 어른들도 다녀요. 하지만 어른들은 애들만큼 그렇게 뭐 받아내는 건 없어요. 애들이야 뭐 아이고 옅다. 아이고 귀여워라. 옅다. 용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주는데 게다가 어른들은 코스프레하고 들어와서 강돈치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헬로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쇼핑몰에서도 관련 상품 팔고 영화 업계에서도 대목을 누리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클럽에서 헬로윈데이 파티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추수감사절하고 거의 비슷한 기간이기 때문에 연휴나 파티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제 좀 세월이 흐를수록 헬로윈 분장문화가 좀 바뀌고 좀 공포라든지 몬스터와 몬스터 뭐 이런거는 전혀 관련 없는 각종 코스프레 경연대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코스프레하고 개거리 행진 하든지 평소 좋아하는 뭐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오버워치에 디바 캐릭터 많이 한다면서요. 여캔분들이 그 여캔분들이나 그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이 오버워치에 디바 캐릭터 다들 막 꾸미잖아. 그 디바가 좀 섹시하다고 뭐 좀 미드가 좀 돋보이고 뭐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다녀요. 그래서 과자들의 경우 요즘은 코스프레한 사람들이 오히려 오히려 코스프레한 사람들이 과자를 받는 게 아니고요. 코스프레한 사람들이 막 그 이 가방에다가 막 과자를 들고 이태원 길거리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돌아다녀다가 일반인들이 저기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그때 이제 셀카봉 들고 기념사진 찰칵 찍고 요즘은 감사의 의미로 여기서 자 사진 찍었으니까 그 대가로 주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그건 상징적 의미가 크고요. 단순하게 뭐 전달이나 교환이나 감사 표현 의미를 넘어가지고 사실 어린이들은요. 과자하고 사탕 그 의상이 의미를 넘어서 이 코스프레하고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힘들게 발품 팔아서 얻었다는 그런 보상감 노동의 의미로 된 거예요. 단순하게 과자 사탕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지녀요. 그 사실 그 동양권에서도 설날에 그 복주머니 그 들고 다니면서 그 세뱃돈 받는 거 있잖아요. 뭐냐 동양에서도 설날에 세뱃돈을 받으니까 어쩌면 뭐 그거는 문화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막 호박 들고 트리커트릿 하면 그 막 각 집에 아줌마들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사탕을 까가지고 카피 할로윈 하면서 여기서 사탕을 몇 개를 꺼내서 이렇게 바구니에 딱 떨어져요. 이렇게 바구니에 나눠져요. 지금 너무 급한 대로 말랑카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탕을 줘요. 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 어린이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받으면요. 이제 어딘가를 이제 자기들끼리 놀러 가요. 놀러가서 이제 먹을 거를 이제 깨서 먹고 놀아요. 먹고 놀아. 어쨌든 그렇게 먹고 놀고요. 어. 어른들도 요즘은 파티하고 코스프레 대회하죠. 그 아마 오늘 밤 은 그렇게 활발하진 않을 건데 아마 요즘은 헬로윈데이 때 클럽 가면 다들 코스프레 하고 와요. 분위기가 크고요. 어떤 곳은 아예 그냥 지역이나 지자체 아니면 어디 기관에서 이런 데서 그냥 아예 헬로윈 행사를 개최를 해버려요. 아예 다 먹고 마시고 즐겨 자 자 그러면 자 이걸 이따가 여기다 넣다가 그 먹도록 하구요. 자 대한민국에서 헬로윈 그 대한민국에서는요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미국에 어 이런 이런 게 있구나 응 이거 정도만 알려져 있었지 그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보통 좀 그냥 그 해외 유학파들 있잖아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교포 출신들 아니면 그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 사람들끼리 그냥 초촐하게 분장을 하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과거를 추억하는 뭐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일부 영어학원에서 이제 원어민 강사가 많은 곳은 헬로윈 파티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원어민 강사가 있는 곳들은 다 헬로윈 파티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기계가 돼서 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나이 먹은 청소년들은 그거예요. 그 무엇이냐 조금 나이 먹은 청소년들은 밤에 막 떠들고 놀면서 막 두루마리 휴지를 뿌리거나 파티를 열고 그런 만우절 같은 장난을 막 쳐요. 그래서 어른들도 코스프레 대회하고 술 슈퍼마시고 다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1990년대까지는 대중화된 건 아니고요. 그때는 또 무분별한 소고행사를 따라하는 거냐 이런 언론에서 비난 수준의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끼리끼리 집이나 특정 장소에 모여가지고 분장을 하고 과자를 먹고 선물을 교환하고 뭐 관련 업계만 뭐 한정적으로 이벤트를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2010년 이후에 다시 늘어나가지고 요즘 그 클럽에서는 헬로윈데이 때 그 뭐냐 그 코스프레 분장하고 파티 하잖아요. 드레스코드 코스프레 하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클럽 제가 클럽을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클럽을 한번 취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그때 클럽에서 사진 찍은 거라서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아이언맨으로 코스프레 하고 온 사람도 있었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런 걸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가정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구니 들고 트리콜 트리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고요. 헬로윈데이 과자나 사탕 이런 거를 사다 놓는 집이 일단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이런 헬로윈 가방 들고 가가지고 똑똑한 다음에 트리콜 트리 뭐 이러진 않잖아. 그쵸. 지금 미국이 현지시각으로 헬로윈데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아직 그렇게 큰 증가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되게 헬로윈데이를 비판하는 거는요. 그 약간 굳이 우리가 굳이 해외명절을 기념할 필요가 있냐. 동진날에 팥죽을 먹는 것도 그건 모르는 추세에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그 어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야 이제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신자가 꽤 많은 편이에요. 비록 박해를 거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가톨릭하고 개신교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건 이미 백년도 더 넘었죠. 한 백 우리나라의 헬로윈이 들어올 때는요. 밸런타인데이처럼 의미가 변질돼서 들어온 경우라서 좀 약간 비판이 커요. 그 일본이 그 밸런타인데이 완전히 그 뭐냐 변질을 했죠. 그러니까 원래 밸런타인데이도 제가 얘기를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꼭 초콜릿을 교환하는 문화는 아니었어요.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상담 업무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런데 일본이 상업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2월 14일 그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전달을 해라. 그래서 여자가 대시를 해라. 그런 날로 만드는 거예요. 공교롭게 2월 14일은 1910년 2월 14일 안중 안중근 장군이 사형선고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더 감정이 격하죠. 반일 감정이 더 격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2월 14일은 안중근 대의로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2월 14일은 안중근 장군이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지 실제 사형집행일은 3월 25일인가 3월 26일인가 원래 3월 25일인가 했는데 순종의 생일이라고 해서 하루 늦춰졌어요. 그리고 안중근 장군이 의거를 한다는 10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거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요. 그러니까 롯데라는 기업이 사실 일본만의 기업은 또 아니야. 그 우리나라에도 그 롯데라는 그 기업 꽤 있잖아요. 음 우리나라도 그 롯데가문 롯데 그 회장들 뭐 그 난리 난리쳤잖아요. 이번에 그 국정농단에 그 기입돼가지고 어쨌든 음 다국적 기업이 돼버렸지 어쩌다보니 그래서 그 음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예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각종 기념일 대부분은요. 본래 취지가 사실 많이 희석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예수 가톨릭에서 제 그 뭐냐 그리스도교에서 원래 가장 큰 날은 예수 부활대축일이거든요. 예수 부활대축일이 없었으면 그 순환 십자가 순환과 그 부활이 없었으면 가톨릭은 그 종교 자체가 없을 뻔했는데 근데 의외로 예수 부활대축일은 가톨릭하고 개신교만 지내요. 다른 종교사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진 않아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오늘은 부활절 막 이러는데 원래 부활대축일 인거지 그날은 부활시기는 부활대축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 강림대축일 때까지가 부활시기 에요. 어 어 하여간 그런데 그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더 크게 지내는게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하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은 그래도 뭐냐 절같은 데서만 좀 행사를 하고 뭐 길거리 행진 뭐 이 정도는 하지 근데 크리스마스는 어딜 가든 다 크리스마스 이벤트야. 그 크리스마스에 뭐냐 원래 그 크리스마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을 하면서 성당에서 미사를 하는게 일반적이었어요. 응? 그런데 그 문제는 이 크리스마스에 선물 뿌리는 풍습이 약간 좀 변신이 된거야.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물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교환을 하기는 해요.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케이크를 만들어서 뭐 기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산타클로스 그 산타클로스 에 대해서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거에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클로스 컨텐츠 하게 되면 아마 좀 그 뭐냐 좀 방송이 늦게 시작될수도 있어요. 네 뭐 하디쉬가 왜 이제 되지? 응 굉장히 늦게 하디쉬 되면 나 이거 오늘 방송 3시까지 해야 되는거니? 응 어쨌든 그런데 그 사실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서양에서 행해지는 그런 큰 축제이다 보니까 의미 변질이나 그런 사대주의 이런거 이유로 좀 비판하는 의견이 약간 좀 보수같이 보일수도 있어요. 너무 문화 사대주의 이런거 있잖아. 응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요. 풍습이나 명절이 좀 그 나라 특성에 맞게 변형돼서 퍼지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거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무서운거야. 교육이 무서운 이유가 그 이제 어린이나 한 중학생들까지는 그런 그 영어 회화학원 이런 데를 다니잖아요. 왜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면 그 원어민 강사들이 쫙 포진이 돼있잖아요. 그런 데서 할로윈데이를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예 유치원부터 영어 가르치는 유치원이 있죠. 영어 유치원 그래서 그건 영어 유치원 가면요. 이제 그 영어 유치원에서 행사를 치러요. 그 영어 유치원에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보면 돈이 한 몇만원 수수로 나가 그렇게 몇만원 수수로 나가고 그래서 교육비 부담에 그런 과중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리처스 기관에서 설문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영어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행사 중지해야 된다. 애들한테 우리 전통의 그 명절 의미리부터 가르쳐야지 왜 할로윈이냐 응? 아무리 원어민 강사가 있어도 약간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거기 이제 헬로윈을 기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상하게 요즘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 모바일 게임 하는 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헬로윈 시기에 뭔가 이벤트를 많이 해요. 저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 몬스터 슈퍼리그를 하는데 거기서도요 헬로윈데이를 그 기념을 해가지고 이 호박 호박을 기반으로 한 스타몬이 있어요. 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잭 오리틀 잭 오랜턴 그리고 잭클린 그렇게 1지나 2지나 3지나로 포익 이벤트가 있는데 별로 못 잡았어요. 별로 못 잡았고 그러니까 이벤트들을 해요. 이벤트들을 하고 그냥 뭐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마 오늘이 오늘이 아마 화요일 밤 소요일 새벽이 아니었으면 아마 좀 그 불금이었으면 진짜 많이 놀았을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헬로윈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 10월에 10월에 마지막 주말로 앞당겨서 보통 헬로윈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저는 헬로윈 행사를요. 예전에 그 블로그 취재 때문에 11월 첫 번째 주말에 그 뭐냐 혹시 클럽 강남의 클럽 이름 중에 DA라고 하세요? 그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있는 그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있죠. 그 언주로 테헤란노하고 언주로 거기에 있는데 이제 거기 클럽에 제가 취재를 갔어요. 르네상스 호텔 옆에 그 클럽에 취재 갔는데 그래서 막 들썩들썩 거리면서 막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후기 블로그에 쓰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젊은이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들이 이태원에 많잖아요. 이태원 프리덤 막 막 이태원 프리덤 하면서 막 응? 이태원 가서 헬로니 코스프레 하고 아니면 뭐 젊은이들 많은 거 신촌이라든지 홍대입구라든지 뭐 그런 데 가서 놀죠. 아 저 아까 이런 거 그 소품 찾아보러 강남 나갔었는데 강남대로에서 어떤 BJ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BJ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토토로처럼 그 코스프레를 하고 그 토토로 그 가죽옷 있잖아요. 그 옷 입고 그 강남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리액션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음 어떤 분인지는 제가 닉네임을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내가 방송 중이었으면 꿀잼이었겠지만 안타깝게 그 시간에 저는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간 그 헬로윈데이 당일이라고 그 강남대로에서 그 진짜 막 코스프레하고 야외 방송하는 분들이 덜어있더라고 저는 그냥 소품사로 돌아다녔을 뿐인데 자 근데 동양에는 동양에서 그 유사한 풍습이 있었어요. 이 11월에 그 10월 31일에 이 헬로윈 파티를 하는 게 아니고 날이라고 부르는 날에 날이라고 부르는 풍습이 있어요. 풍습이 있어서 석 달 금흥 날에 탈을 쓰고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했어요. 일종의 구수란 거죠.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탈 쓰고 막 이런 거 써요. 막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에헤 라디야 뭐 하면서 그런 귀신 쫓는 행사를 해. 그 고려시대 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중국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와서 그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보통은 모든 지역의 상권은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지방에 약간 좀 큰 관화 있잖아요. 그런 데서 실시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래를 보는 것을 좀 즐겼다 그래요. 근데 세종이 세종이 아무래도 좀 정치적으로 좀 검소한 구강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아들 욕심은 있어가지고 수많은 후궁들 사이에서 18남 4녀를 뒀지만 세종이 뭐 생수라이프는 좀 화려했지만 근데 그 나래를 행하는데 비용이 과하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사치스럽다 해서 좋지 않게 여기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세종 자신도 가끔씩은 밤늦게까지 그 행사를 봤다고 그래요. 가끔씩은 봤대요. 자 음역 1월 16일 보통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을 이 귀신 날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뭐냐 대보름 다음 날은요 그날에 외출을 하면요 귀신이 둘러붙는다 해가지고 외출을 피했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설날부터 대보름까지는요 놀고 나면요 그 하루 조용히 지내고 나서 그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하루 쉬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제 그런 해석이 있기도 해요. 그런 해석도 있고 자 우리나라가 외국 문화를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일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헬로윈을 지내느냐 근데 일본은 의외로요 우리나라보다 헬로윈 더 조용해요 다만 일본도 1990년대 후반에 역시 디즈니랜드에서 헬로윈 행사를 도입을 해요 자 디즈니랜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원래 생긴 곳이에요 애너하임에서 그 그 뭐냐 디즈니랜드 그 1호점이 생겼는데